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멀공유족회 회장 김영수입니다. 근본 국가보건초 유튜브 채널 개설을 유족회 8만 회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순국선열과 호국 전멀장병의 유지를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